이 드라마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플레이하였으나 일부 상황, 유색, 베르, 스캡, 타르코프 지역에는 극적 효과를 위해 득배를 가미했습니다. 슬기로운 탈겁생활 물찰나는 없는 것 같은데? 아, 그때 황금 라이프는 뒤지게 안 나오더니 험, 헉, 헉, 헉 황금 라이프에 두 tip 마마가 센터 베이커프 혀, 헉, 헉, 헉! 헉! 피부부 올려주세요! 그 뭐냐? 저기 북미 서버에서는 할 때는 여기서는 진짜 많이 잡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여기다 슬리탄부터 까 위치를 알아서 까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이걸우? 아닌가? 비오는 소리가 헷갈렸나? 오셨습니다 꼬라지가 약간 듀오 아니면 스쿼드 같은데 바삭바삭 멀쩡 바삭바삭 한 팁이 있고 한 팁이 있는 것 같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네 왼쪽인지 모르겠네 다른 팀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재미있지 한 마리 더 비가 내려오 아 옛날에 김수다 맛 난다 맛있다 즐겁다 흥분된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레벨 맞추기 컨텐츠 여러분 지금 본격 탈을포프 변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택시 왔나? 돈이 없네 돈을 탈면 되겠는데 저 새는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? 겁내뛴 것 같아 뭐하냐 방금 아 다른 애 할게요 죄송합니다 방금 잊어버렸어 한 마리 어딨지? 택시 있다 오오오왔죠? 전등때문에 안보여 밑에 사운드 들렸는데 뭐야 얘 도는 2마리 있어도 있고 뉴비같애 그냥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야 딱 하나 남았다 덤벼 레벨 놔두기 레벨 18 24였습니다 네 24 너 꽤 심하니까 보면 안 돼 이 친구 27 자 빨리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땅 오 32였어 최강부 정립이 약간 아까워 필그램 된 거 보니까 30 28 14였어 킬랭 아빠를 입고 왔는데 레벨이 14여 오케이 정 챙길 거 없으면 챙길게요 이 친구 레벨 저는 17 엉덩이가 약간 레벨 17 같은데 완전 뚜레븐 안 할 뜻이라고 했는데 레벨이 7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레벨 28 음 자 28 오픈 뚝 뭐야 이거 다 뉴비야 레벨 12인데 뉴비는 아닌 것 같애 알 수가 없어 자 옆 동네로 이사 갑시다 아니 놀래라 유저인데 설마 했다 방금 으이씨 어디서 잡았냐 아 레벨 아 안 했다 그거 습관적으로 레벨 6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레벨 6 승부의 세계는 스킵 왔는데 모두 비트 브라더 했는데 웨스게리러 했는데 자 이렇게 된 김에 자 볼 쪽까지 갈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 보품격 어처구니 방송 드럽게 안 뒤지네 데미지가 50이 넘는데 오 어 야 놀아볼까 어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야 놀아볼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야 놀아볼까 어 맞는데 이야 또 이렇게 아 시간이 없는데 아 아 얘네 어딨는지 지금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가방 위치 기억 안나 기억 안나면 그냥 안 벗고 나가면 되죠 흐흐흐흐흐 레샤라 같고 방금 잡은건 레샤라 같애요 아 어 유저 왔었나본데 아니 애들이 너무 분포되어 있어 위에 있는건 내가 안 잡은건데 설마 포개 죽었나 아 누가 잡았네 누가 잡았어요 뭐야 저기 소리 저기 소리 누가 잡다가 죽었거나 뭐 여러가지 밑에 있다 어 사운드 밑에 있는데 이거 일단 열어놓고 4분 뭐야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야 몇 오케이 확인 가방 위치 확인 아니 몇대를 쳐맞아요 아니 왜이렇게 떨어져있냐 애들 어 안 먹은거 같은데 안 먹은거 같은데 됐어 나머지 필요없어 으어不好意思 кошмарных тут еще не хватало.